넘버를 무료로 받으신 거예요? 예 아 그럼 넘버는 반납이고 차량만 정리하는 거죠? 예 무료로 받은 넘버는 판매가 안 되죠 차량만 정리하는 거죠 시즐트럭입니다 예 그 화물차 좀 판매 좀 하려고 하는데 차가 몇 톤이죠? 1톤이요 연식은요? 2023년식이요 영업용 번호판 장착되어 있어요? 예 지역은 어디신데요? 경기도 평택이요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신가요? 예 있습니다 사진이랑 등록증이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번호판이랑 차량이랑 각각 견적을 해드릴게요 아 이게 차가 1년 반 정도 택배 차량인데 예 정기차가서 이게 여기에서도 판매가 될지 정확히 몰라 넘버를 무료로 받으신 거예요? 예 아 그럼 넘버는 반납이고 차량만 정리하는 거죠? 예 무료로 받은 넘버는 판매가 안 되죠 아 차량만 정리하는 거죠 그 견적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예 차량 사진이랑 등록증이랑 보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